한주간 잘 지내셨어요? 더 추워졌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 성경 말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성 바오로께서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2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미예수님 예전에 제가 두 번째 책인 요홍준 교수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읽는데요 1권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나라 정말 전국 방방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유산들이 있구나 두 번째 책을 읽으면서 세 번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나중에는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 또 일본 문화유산 그 다음에 미술평론 같은 것도 무척 많이 쓰셨어요 유홍준 교수님이 나중에 이분이 문화재 청장까지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1권에 보면 유홍준 교수님이 이 책을 쓰시면서 독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나 봐요 받는 질문 중에 제일 많은 질문이 당신은 미학을 또 미술사학을 전공하셔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만 우리 같이 문외한들은 우리 문화유산이 어떤 것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찬란한지 등등을 우리 같은 문외한들이 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대요 그때마다 이분은 대답하시기를 사람은 배운 만큼만 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자기가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익히고 배우려고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사람은 배운 만큼만 알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문화유산을 더 많이 알 수 있겠습니까 더 정말 그래도 대답이 배운 만큼만 알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좀 싸가지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가 뭐 가방끈이 길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질문을 던진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죠? 여러분들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거나 말고나 그런데 유영준 교수님도 본인이 그렇게 대답해 놓고서 이건 정말 대답이 아니다 여러분들 경주에 불국사 가면 불국사에 딱 들어가면 불국사에 딱 올라가면 오른쪽에 있는 탑이 불국사 대웅전 앞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탑이 다보탑이에요 다보탑 10원짜리 동전에 새겨져 있는 탑이 다보탑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탑이 석가탑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문화 안에 눈으로 보면 10원짜리에 조각되어 있는 다보탑이 더 근사해 보여요 석가탑은 여느 절에도 다 있는 탑 같아 그냥 평범한 탑인 거예요 그리고 10원짜리에 조각되어 있으니까 더 나은 거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보게 되면 예술적인 가치는 석가탑보다 다보탑이 더 나을까요? 석가탑이 나을까요? 질문의 의도를 보면 석가탑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석가탑이에요 다보탑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그랬지 그런데 우리들 눈에 보면 훨씬 다보탑이 더 멋있어 보여요 찬란해 보이고 그런 탑은 없기 때문에 석가탑은 다른 절에도 비슷한 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이 배운 만큼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답이 아니야 싸가지도 없어 그래서 어떤 답이 좋을까 하는데 책을 읽다가 이분이 책을 보면 조선시대 때 어느 한 문인이 이런 멋진 말을 해요 아 이거다 그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고 하든 그렇게 대답을 하신대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 정도는 좀 외워놔야지만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시작 지난 시간처럼 그냥 장발장이 났겠어요 장발장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제가 너무너무 멋있는 명문장이라서 외웠어요 장발장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어제 일을 기억 못하는데 지난주 거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죠? 죄송해요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을 너무 과하게 평가해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얼굴에서 하느님을 뵙는 것입니다 모시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제가 사제 소품을 받고 첫 본당으로 발령을 받는데요 교구장 주교님께서 성당을 지어야 되는 새 성전을 지어야 되는 본당으로 발령을 내리셨어요 제가 주교님께 주교님 그 본당에 가면 성당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배심으로 가서 지어봐 너무너무 열악한 성당인데 배심으로 가면 지어봐 주교님 저는 평생 개집도 한번 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당을 성당을 짓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평생 저는 개집도 한번 앉아 봤는데 어떻게 성당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교님께서 아니 우리 교구에 그렇게 연세 많으신 신부님 성함을 되시면서 이 신부님도 지금 성당을 짓고 계신데 자네같이 젊은 사람이 왜 못 져? 이게 좀 역종을 좀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성당을 찍기 시작했어요 첫 삽을 뜨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기공식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IMF가 터졌어요 신자들이 몰려와서 이제 우리 성당 짓는 건 다 틀렸어요 신부님 막 그래서 왜 그랬는데 왜 IMF가 터졌어요 IMF가 뭔데요? 저는 IMF가 뭔지 몰랐어요 IMF가 뭔데요? 그랬더니 구제금, 구제금은 또 뭐예요? 우리나라가 부도가 났대요 아니 왜 우리나라가 멀쩡한 우리나라가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났대요 그러게 시작된 건데 정말 잘 지었다는 성당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정말 이것저것 사진 찍고 뭐 카메라 담고 계속 살펴보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길을 가다 보면 저 집 벽은 저렇게 했는데 우리 성당도 저렇게 할까?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천정에 등이 저렇게 조명이 저렇게 탁 이렇게 하면 저기 성당도 정말 다 공간이 정말 모든 게 다 새로 짓는 성당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 하나 장판 하나라도 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책상 같은 교육관에도 우리 성당 교육관에도 짓기게 되면 저런 상을 갖다 놓을까? 뭐 어쩌고 편리하겠다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아요 나중엔 큰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전문가를 조금 따라갈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강의를 잘하고 성경에 전문가 다니고 이런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는 거지 다 그렇죠 우리 문화유산도 공부하는 거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게 되고 애정을 갖게 되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진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진 면목이 아름다움이 예술적인 가치가 보이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뭐 무슨 귀한 작품하고 무슨 집하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그런 거지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이제 알게 되는 것이 단점이 아니라 점점점 장점으로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 그 이전까지 알게 된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그렇죠 저 처음 보는 분들은 다 머리도 빠지고 키도 찌면 얼굴도 막 얼굴도 막 보면 감자 캐다가 나온 사람 같고 막 이렇게 강원도 촌사람이 뭐 그렇지 뭐 그저 얼굴이 그렇죠 막 방금 감자 캐다 나오고 제가 강원도 인재에서 개세만의 피정의 집을 할 때 사복 입고 뭐 밭에 가서 뭐 일하면 신자들이 와갖고 꼭 그래요 여기 신부님 어디 계세요 신부님 어디 계시냐고 사랑은 말이죠 사랑은 관심의 관심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사랑은 지극한 관심 사랑의 관심 제가 예전에 한번 글을 읽다 보니까 로마에 유학을 간 어느 여학생이 쓴 글이었어요 제가 정말 의미심장한 거예요 로마에 여러분들 로마는요 기원전서부터 로마예요 로마 대제국 예수님께서도 로마 대제국 시대 때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나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죠 관심을 가지고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대제국의 수도인 로마 지금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땅을 조금만 파면 문화유산이 나와가지고 유적이 나오고 보물들이 나와서 다 덮어야 돼 그게 로마예요 그 로마는 말이에요 한국에서 제가 예전에 로마에 갔을 때 유학하신 수녀님 초대로 제가 로마를 갔었는데 로마 시내에만 한국에서 유학원 수녀님 신부님들만 거의 뭐 500명 가까이 된다는 건 로마에만 무지무지만 우리나라가 그런데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아프리카 쪽에서 남미 쪽에서 프랑스 교황님도 로마에서 공부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공부하겠어요 방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래요 로마가 유학 나가 계신 우리 한국 신부님들도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수도원 같은 데 이렇게 방을 얻어서 수도원도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 불쌍해요 빨리 하겠다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여학생도 로마 시내에 방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근교에다가 방을 얻고 통학을 하는 거죠 열차로 그날도 어느 날처럼 이 여학생이 이제 수업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열차를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하철을 연상하면 되는데 지하철 이렇게 보면 이제 서로 이제 앞을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긴 의자에 앉아갖고 그렇죠? 서울 사람들이 지하철 알죠? 저는 강원도 천사람이 잘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지하철하고 다른 점은 화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기차 안에 KTX라든지 이런 열차는 화장실 있잖아요 장거리 열차들은 그 기차도 화장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여학생이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수업을 마치고 열차 안에 탄 사람들은 여느 날처럼 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마다 핸드폰을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아니면 잠을 자든지 고요한 정정만이 감돌고 있었던 열차가 몇 정거장을 가다가 섰는데 키가 아버지보다도 더 키가 큰 청년이 아버지 손을 붙잡고 열차에 올라탄 거예요 그런데 좀 이렇게 지적 능력이 부족한 청년이었던 거죠 탔는데 아버지보다도 키가 커 그런데 아버지 손을 붙잡고 타는데 자리에 앉았는데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그 열차가 흔들거리고 가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만약에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책을 보고 있어? 책을 보고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왜 그러나? 왜 그러세요? 무슨 책을 보고 있냐고 나 지금 미술책을 보고 있는데요 미술책이 책에 뭐가 있어? 빈센트 반 고흐를 보고 있습니다 아빠! 이 사람이 미술을 전공한데 그래서 고흐라는 사람 그림을 보고 있대요 아빠! 훌륭하지? 그 옆에 사람 같아서 신문을 보고 신문에 뭐가 나왔어? 그런 사람이 놀래가 그런데 이게 점점점 아빠! 아빠! 그러니까 그 열차 안에 탄 사람들이 다 그 청년을 예의주시하는 거잖아요 자고 있는 사람은 가서 깨워서 왜 잠만 자? 아빠 이 사람이 많이 피곤하나 봐 이런 식인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막 킥킥킥킥대고 막 웃는데 조금 있다가 이 청년이 아빠! 나 오줌 마렵다는 거예요 나 오줌 마려 아빠가 데리고 가서 열차에 있는 달려있는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소변을 보게 한 거예요 소변을 보고 나온 청년이 급한 일을 처리했으니까 기분이 좋나 봐 거기다가 이제 아빠가 손을 씻어야지 그래서 손을 씻게 했는데 열차 안에 있는 거품 비누가 이렇게 씻었는데 냄새가 좋았던지 기분이 좋아 이 청년이 그래서 아아 아 기분 좋다 아 기분 좋아라 그리고 이제 열차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다가갖고 아 냄새 맡아봐 좋지? 냄새 맡아 비누 냄새를 자꾸 맡기는 정말 기분이 좋지? 냄새 좋지? 냄새 좋지? 그 열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청년을 쳐다보면서 다 폭설하는 웃음바다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글을 썼던 그 유학한 여학생이 글의 끝에 이 청년을 소개하는 글 끝에 이렇게 썼어요 누가 무엇을 하는지 주변 사람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고 정정만이 감돌던 기차 안은 머리가 부족한 장애의 청년으로 인하여 이내 사람 사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글을 끝맺고 있더라고요 누가 뭐라는지 전혀 무관심해 근데 지적 장애를 가진 이 청년이 하는 행동거지 때문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났다 이거예요 기차 안이 제가 피정의 집에 예전에 있을 때 다온증후군에 걸린 친구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이 계셨는데 오히려 그 엄마들이 말이에요 평생 그런 장애를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될 그 아들 이 그런 아들을 가진 엄마 얼굴이 아닌 거예요 제가 두 번을 딱 봤는데 전혀 다른 분들이죠 그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없어요 막 기뻐 저한테 소개하는데 신부님 우리 아들 요한이야 요한아 인사해라 아내 두 아이가 다 남자아이였었는데요 아내 그 아이의 생각에서는 자기 본당 신부님만 신부지 저는 아닌 거야 저 아저씨는 감자 켠 아저씨인데 신부일 리가 없어 요한아 이분도 신부님이야 신부님이 인사해 그러면 억지로 안녕하세요 야 두 분 그 두 분 어머니가 전혀 다른 다른 연도에 전혀 다른 서로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야 그렇게 똑같죠 신부님 제 아들 요한이 요한이는요 우리 집에서 가장 큰 보물이에요 보물이래 그 다음에 몇 년 지났는데 또 만난 또 다른 엄마도 다운 증후군에 걸린 그 어머니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물이라고 근데 정말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정말 이 벼락 같은 그렇죠 정말 고통이었고 사라져줬으면 좋을 아들이었지 그렇죠 없어졌으면 좋을 아들이었지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닌 거예요 그 아들로 말며와 집안 분위기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고 참게 되고 하는 이 모든 행동거지가 너무 천진난만해 집안에 그야말로 천사 한 명이 들어와 천사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시작은 때문에 관심인 거지 그렇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이 관심이지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사랑은 그렇죠 사랑이 담긴 관심이 세상을 사람 사는 삶 만나는 세상으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관심은 많은 재물과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의 작은 배려 작은 속삭임 작은 미소 친절 그 사랑의 관심이면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것이 큰 사랑의 시작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하느님의 집 그 집으로 가는 길도 사랑밖에는 다른 길이 없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초등학교 옆에 개신교회에서 운영하는 뭐 그때만 하더라도 참 전쟁 끝나고 어려웠던 시절이 이거 막 그러니까 저희 초등학교 옆에 개신교회에서 운영하던 고아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도해주로 전학을 오니까 그 학교도 개신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내내 고아원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은 반을 하고 살았는데 지냈는데 이 고아원 친구들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빡빡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중에 친구 한 명한테 우리가 아우 우리 뱃두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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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다고 월남전 이수국 막 그래갖고 뱃두콩 뱃두콩 그렇게 놀렸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가엾은 친구에게 정말 못된 일을 한 거죠 저희가 그랬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이에요 글을 쓰다가 글을 쓰다가 갑자기 그 고아원 이 친구들하고 마을 공터에서 막 놀던 게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 그야말로 주마등처럼 섬쥐됐어요 섬쥐됐어요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고아원 친구들하고 옛날 마을 공터에서 같이 놀던 주된 놀이가 딱지치기 자치기 또 비석치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숨바꼭질 같은 거 밤중에 그죠 구슬치기 같은 거라든지 아유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는 어떻게 꿈을 꾸면 지금은 흔히 구할 수 있는 거지만 약국에서 파는 약들 약 중에서 알루미늄 깡통 같은 걸로 약 담아있는 거 이렇게 큰 거 눈 좀 떠봐요 마스크로 입을 가려갖고 그러지 않아도 보이는 건 눈밖에 없는데 눈까지 감고 있으면 정말 얼마나 제가 섭섭해요 진짜로 그 아시죠 약통 약통이 이렇게 깡통으로 되어있는 거 그죠 그거 좀 큰 거 이거는 그 당시에 시골에서 그 깡통으로 된 이 그 약통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부자예요 부자 거기에 구슬치기 할 때 그 구슬 있잖아요 유리로 만든 그 구슬을 거기다 가득 담아놓으면 최고의 부자예요 최고의 부자 그런데 그러니까 저녁에 그런 꿈을 많이 꾸는 거예요 그런 꿈 마을 공태인데 세상에 아무도 친구들이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내가 딱 마을 공태인데 여기저기 구슬이 떨어져 있어 막 이걸 죽고 깡통에다 막 가득 품에 안고 좋아가지고 손에 이만큼씩 쥐고 막 일어나 잠을 깨는데 꿈인지 생신지 그런데 제가 그 구슬을 손에 꽉 쥐고 있는데 얼마나 꽉 쥐고 있는데 깨어나서도 쥐고 있는 거야 이런 경험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런데 그건 이제 어렸을 테니까 뭐 그렇다고 쳐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꿈을 꾸면서 딱지 모으고 구슬을 모으는 꿈을 꿔봐 그렇죠 아니 뭐 현실에서도 또 이제 막 지금 제가 이 나이에 구슬을 잔뜩 깡통에다가 이렇게 가득 모아놓고 저녁이 되면 저녁이 되면 누가 가져갔나 이렇게 뚜껑 열어가고 확인하고 막은 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 그러면 저 바보 아니야 저 제정신일까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제가 지금 지금 신부가 제가 집에 가서 깡통도 오늘 강의 끝나면 가서 깡통 열어면서 구슬이 그러면 얼마나 바보 제정신이 아닌데 바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보 천천지 정말 진짜로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데 천국에 계시는 성인 성녀들이 지금 이렇게 통장에다가 돈을 계속 쌓아놓고 뭐 또 금고액에 그 돈이 있어갖고 저녁이 되면 그 돈을 막 침을 뱉어놔서 이렇게 침을 뱉어가면서 이렇게 돈을 막 쳐서 막 흐뭇해 있고 막 통장에 돈이 쌓여있는 걸 그걸 보고 통장에서 막 저녁에 그걸 보면서 수시로 끊어가지고 다 이제 막 해줬어 통장이 해줄 정도로 밤에 볼 때마다 막 흐뭇해가지고 그걸 저 위에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딱지 모으고 있고 구슬치기 모으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 천국에 있는 성인 성녀들이 위에서 바라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돈 세고 있으면서 침을 침을 질질을 이어서 이렇게 통장에 돈 쌓인 걸 보고 막 뭐 어디 투자했는데 주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가격이 올라오고 막 침을 질질을 올리고 있으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딱지치기 하는 거나 구슬치기 똑같다면 똑같다 예 막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 이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근데 현실인지 꿈인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막 글을 쓰다가 근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고아원 친구들이랑 같이 막 놀고 있는데 친구들 누나라든지 형이라든지 엄마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저녁 먹으라고 밤이 이제 깊어 가니까 밥 먹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철수야 저녁 먹어라 영희야 저녁 먹으라 밥 먹으라 밥 먹으라 저희 어머니도 광하야 밥 먹으라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그 광하라는 아들이 훗날 사제가 되는 줄 알았으면 광하 저녁 드셔요 이러셨을 때 광하야 저녁 먹으라 우리 어머니가 응 엄마 이렇게 뛰어들어가는데 다른 친구들도 다 누나 형이 불러가지고 집으로 뛰어들어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냥 뛰어들어갔는데 저는 뛰어들어가다가 고아온 친구들은 뭐하나 고아온 친구들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저는요 그때 뒤돌아 봤으니까 지금 신부가 된 거예요 그냥 뛰어들어간 놈들은 별보리 없이 살고 있어요 별보리 없이 저는 돌아봤기 때문에 근데 저희 집이 부모님이 그 시골에서 17년 동안 식당을 하셔요 식당을 제 어린 시절에 나중에 이제 과선을 하셨는데 식당을 17년에 하셨어요 한 번도 배를 고라본 적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 근데 제가 그 글을 쓰면서 그때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그 고아온 친구들을 딱 보니까 고아온 친구들이 여느 친구들은 다 집이 있어갖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들 뭐 부모님 따라서 근데 고아온 친구들은 다 뛰어들어가니까 자기들 그 서너 명이 쭈뼛쭈뼛 일어나서 이제 고아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고아온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안쓰러워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마음 아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이 회상하면서 제가 우리 집이 그렇게 못 살지 않았고 어렵지 않았었는데 그때 왜 제가 엄마에게 엄마 우리 고아온 친구들도 지금 같이 놀고 있었는데 고아온 친구들도 데려가서 저녁 먹이면 안 돼 같이 먹으면 안 돼 이 말을 왜 하지 못했을까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을 했었으면 뒤돌아 봤는데도 사죄가 됐는데 엄마 저 친구들도 데려가서 저녁 같이 먹을까 이랬으면 벌써 저는 교황까지는 좀 너무하고 교황님이 성내세요 뭐 죽였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 말을 했었으면 아니면 성인품에 올랐던지 지금 그러니까 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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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그런데 달리 달리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마지막 내 황혼의 날에 내 인생의 어두움이 깔리는 저녁 날에 황혼의 날에 이 지상에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여러분들 다 함께 함께 지냈던 여러분들 동료 사제들 후배 사제들 선배 사제들 다 같이 함께 사먹게 했던 우리 정말 정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하느님을 참여했던 같은 믿음 안에서 살았던 여러분들을 내 인생의 마지막 저녁 날에 황혼 날에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카타리나야 저녁 먹어라 글라라야 저녁 먹어라 그죠 엘사벳 저녁 먹어라 이렇게 부르셔 루치야 저녁 먹어라 이렇게 부르셔 한 분만 더 요셉이나 저녁 먹어라 이렇게 부르셔 근데 내 이름만 부르지 않으신다면 그때 이 슬픈 내 영혼은 어디로 가야 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지막 황혼의 날에 하느님께서 여느 사람들 이름은 다 실은 예수님께서도 또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 천국을 잔치집으로 비유하잖아요 그죠 하늘나라를 잔치집으로 멋진 저녁 시자가 말했는데 식사하는 집으로 천국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유하고 있어요 밥 먹으라고 부르는데 나만 부르지 않아 고아원 친구들이야 고아원으로 돌아가면 그만인데 나는 돌아갈 곳이 없어 그때 내 영혼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게 정말 큰일이지 그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혜의 현자인 코엘렛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엘렛 12장 5절 7절에 보면 이 지혜의 현자인 코엘렛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자기의 영혼한 집으로 가야만 하고 거리에는 조객들이 돌아다닌다 먼지는 전에 있던 흙으로 되돌아가고 목숨은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때 내 영혼은 어디로 가야 하나 반드시 되돌아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하는 길 이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최후 심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시작 성경 말씀으로 봉독해 드렸던 거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병 들었을 때 돌봐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죠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말씀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일곱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렇죠? 이 마태복음의 최후 심판의 말씀을 가톨릭 교회는 부활 시기를 빼고 모든 전례에서 장례 미사 때마다 이 최후의 심판 복음 말씀을 봉독해요 우리 가톨릭 교회가 부활 시기만 빼고 왜 그럴까요? 지금 관 속에 누워있는 장례 미사 이 장례 미사 중에 이 복음이 봉독되는데 관 속에 누워있는 망자 들으라고 이 복음을 봉독할까요? 그 미사에 참여한 살아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사한자들아 들어라 지금 이 관에 누워있는 망자가 가장 한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숱하게 들었어요 심판의 기준은 정해졌습니다 이 지상에서 얼마나 가엾고 불쌍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험 문제지는 던져줬어요 그게 시험이야 그걸 풀어야 돼 그러지 못해서 지금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누워있는 망자를 생각해서 산자들은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들으라고 교회가 최후 심판의 복음을 봉독하는 거라 이겁니다 이집트 죽음의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집트 죽음의 책 제가 이집트에 예전에 갔을 때도 보니까 상용문자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베리스크 같은 바티간 광장에 있는 탁구 같은 것도 보면 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오베리스크 같은데 이집트 상용문자들은 해독이 돼가지고 풀이가 돼가지고 판독할 수 있게 돼서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용문자를 가지고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판매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상용문자 중에서 죽은 사람이 망자가 저승사자가 끌고 가는 이런 장면들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재미난 게 저승 앞에 가면 심판관 앞에 가면 심판관이 딱 앉아 심판관 앞에 이렇게 우리 그 저울 있잖아요 옛날 그렇죠 줄로 갖고 이렇게 달고 있는 저울 그 저울에 이 사람의 심장 죽은 사람의 심장을 거기다 이렇게 올려놔요 그 심장의 무게를 재는 거예요 이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야 돼 죽었는데 못 뛰어 심장이 하트 사랑의 상징이잖아요 심장이 하트 사랑으로 뛰어야 돼 사랑의 무게가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죽음의 책에서도 심판 때의 심판이 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 하느님이 하는 게 아니라 신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그냥 옥자에 앉아 계셔 옥자에 앉아 계시고 이집트 죽음의 책에서 그 앞에 그 앞에 심판받는 사람이 이 옥자에 앉은 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어 그러면 그 사람 한 법으로 지나가요 살아 있을 때 도움을 줬어야 될 사람들 용서에 대해 했어야만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착착착 지나가는 거예요 착컥 착컥 옛날 슬라이드 필름처럼 착컥 그 사람이 탁 나와 그러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저 내가 그때 돈을 빌려달라고 그렇게 애굴했던 사람인데 아내 저거 그 집 뭐 잘못했어 그 사람이 딱 나와 그래서 신에게 내 뒤에 신이 계셔 옥자에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나와 이 사람이 그때 내가 500만 원만 그렇게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줬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고발하고 착 지나가 그런데 조금 이따 또 다른 사람이 딱 나와 집 앞에 있었던 나자로야 그지나자로 그지나자로 그지나자로가 이렇게 막 개들한테 종기를 핥으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었어요 그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부자가 이런 식인 거예요 착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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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지 않아요 무서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서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분이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지나쳐간 사람들 내가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한한 시간의 삶을 끝내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반드시 교훈을 남기고 떠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마지막 교훈의 소리는 나 또한 지금 세상을 떠나는 그 망자와 같은 길을 떠나야 되는 처지에 있는 유한한 인간이기에 그 마지막 교훈 소리는 뼈아프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이들의 마지막 교훈은 절박하게 절박하게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이들의 절박한 외침은 외침의 메시지는 다 한결같이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회 후회라는 처절한 리우침을 앞에 두고 외치는 소리일 거예요 좀 더 사랑할 것을 좀 더 베풀 것을 좀 더 용서할 것을 좀 더 이 귀한 시간 시간 이 삶을 살아있는 삶을 소중히 여길 것을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당부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살아보니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그러니 제발 살아있는 동안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나누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제발 평화를 제발 평화를 사십시오 마지막 공통된 마지막 공통된 절박한 외침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냐 사랑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냐 집안 식구들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이거를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집안 식구가 왼수다 왼수 집안 식구가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저희도 저희도 참 용서가 안 되는 형제가 있고 제일 어려운 게 가족 간의 사랑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더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어요? 용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렇죠?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애달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안 돼 집안 식구는 집안 식구는 더더군아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느님의 힘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느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께 기도드리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집안 식구가 왼수가 된다 예수님 말씀 그처럼 많이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2000년 전이나 기원 전이나 오늘날이나 제일 어려운 사랑의 장소가 어쩌면 가장 사랑이 꽃피워야 될 가정이 이게 또 제일 어려울지 몰라요 안 될 때 지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안 돼 그럴 때 하느님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 그 힘을 빌려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잊지 마시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기도 안에서 달라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정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더 승화시킬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상처입은 신앙이라는 주제로 두 시간을 강의할 겁니다 그런데 이 상처입은 신앙 강의가 끝나고 난다면 독일의 신학자인 요하네스 브란체인이라고 하신 이분이 쓰신 고통이라는 걸림돌 지금 절판됐는데 제가 바오로딸에다가 정말 부탁하고 부탁해서 다시 재판된 책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바오로딸 서원에 가시게 되면 제가 책 선전하는 거예요 정말 귀한 책이고 얇지만 너무 소중한 책인데 이 책을 가지고 네 시간을 강의해야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 꼭 좀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고 저와 함께 이 고통이라는 것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돼 근데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서 고통을 뛰어넘어서 도약해서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될 거예요 꼭 좀 이 책을 한 권씩 가지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